다음주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주 보면은 기대라는 단어 쓰기 약간 좀 섣부리긴 한데 그래도 또 긍정적인 분위기를 다음주에 기대할 부분 자꾸 기대가 나와요. 나오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지표 내용도 좀 예상이 괜찮고 이게 뭔가 미국과 중국 간에 이 이후에 정말 부정적인 발언만 주말 사이에 없다면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그렇죠. 괜찮아야죠. 더 나빠지면 안 되죠. 일단 다음주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월요일날 독일의 IFO 기업 환경지수 근데 독일 하면 자동차의 나라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 자동차 관세 부과한다고 했다가 뭐 미적미적거리다가 이제 헌법학자들이 어 그 트럼프 권한 사라졌어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면서 자동차 관세는 이제 없는 걸로 그러면 얘네들 환경 좋겠죠. 지표 잘 나올 거였죠. 자 그다음에 화요일날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어 출근들어서 살짝 꺾이긴 했었지만 다시 이제 지금 현재 시장 컨센터스는 지난달보다는 좀 개선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사항. 네. 잘 나오겠죠. 그 다음에 수요일날 10월에 개인소득지출 얘네들 같은 경우는 계속 고용도 안정돼 있고 주가도 올랐고 주택가격도 올랐고 당연히 개인지출 늘어나겠죠. 음 좋네. 목요일날 목요일날은 미국의 추석함사들이라서 쉬는 날 금요일날은 블랙프라이데이인데 시카고 PMI나 이런 것들 뭐 발표되겠지만 어저께 여러가지 지역연원 지역연원의 경제집회도 보면 나쁘지 않네. 그 다음에 토요일날 발표되는 중국의 제재업 PMI나 이건 좀 별로 그렇게 안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조금 들어서 계속적으로 경기분액적으로 쓰고 있으니 그렇죠. 1일날도 보면 수출입동향 계속 두 자릿수 감소를 하다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0일까지의 수출이 마이너스 9.0 그래 좀 개선될 수 있네. 경제집합만 놓고 보면 좋아요. 괜찮아요.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장 우려하고 있던 게 경기 둔화 우려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연말로 갈수록 경제집회들이 좋아지는 상황들이 보이고 있다. 투자심이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뭐가 있죠? 월요일날 파월 연주로장이 발언이 있네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식약으로 화요일날 오전 9시 장시아감회에서 발언이 있는데 그렇죠? 두근두근해요. 근데 파월 연주로장이 지난 10월달 FMC나 지난주에 상하원 합동경제청문회에서도 경제에 대해서 자신감 표명했잖아요. 우리 경제 좋아. 항상 미국은 자신감은 넘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머리 뒤통수 맞으면 또 근데 뭐 여기서 며칠이나 지났다고 특별하게 내용도 없었고 파월 연주로장 또 분명히 경제에 대한 자신감 표명하겠죠. 그 다음에 연준 베이지북 발표 있는데 당연히 제조업 나쁘다라고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나올 거고 근데 소비는 고용은 다들 좋게 얘기하네. 그러면 경제지표 파월 연주로장 베이지북 아 경기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네. 그러면 시장은 좋아지겠네. 그죠? 두 번째 MSCI 신흥지수 리밸런싱이 있어요. 근데 오늘도 3천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아마 월요일날에도 그 정도 물량이 좀 나올 것 같고 화요일날 리밸런싱 때 뭐 지금 현재 전체가 뭐 한 2조에서 2조 한 5천억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그 정도에서 상당히 지금 현재 뭐 1조 5천억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까지 2조 넘게 팔았어요. 이번 주만. 응 이번 주만. 이번 주만. 그러다 보니까 뭐 별로. 뭐 나와봐야 뭐 특별하게. 어 이것도 뭐 지금 이거 지나고 나면 수급적으로 안정이 되겠네요. 뭐 좀 좋아지겠네. 미국 블랙프라데이 원래 이게 그 전주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 우연치 않게 목요일날이 뒤로 미뤄지면서 추석함사절이 일주일 뒤로 미뤄진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이라 함은 추석함사절부터 성탄절까지 이를 이제 말하는 건데 일주일이 줄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미소매협회가 10년 평균이 전년 대비 3.4 5년 평균이 전년 대비 3.7% 증가인데 전미소매협회는 4.0%나 증가한다네. 당연히 고용 증가하지. 고용 개선되고 있지. 주식 가격이 올라가지. 돈 쓸만한 구입이 많네요. 당연하죠. 내년은 모르겠고 일단은 내년은 경기 둔화된다는데 일단 블랙브라이데이가 좋다고 하니 그러면 소비도 좋고 얘네들의 전반적인 것들 악재성 재료는 사라지죠. 왜냐하면 실적도 보면 미국의 아날로그 디바이스하고 델 휴렛패코드가 있는데 어저께 아날로그 디바이스가 많이 빠졌어요. 왜 그러냐면 투자 의견을 하향조정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 실적 잘 나오는 걸 알겠는데 너무 많이 몰랐어. 그래도 펀더멘탈보다 더 고점이라서 우리는 마켓 퍼포머로 투자 의견을 하향조정한다라고 하자 툭툭툭 빠졌거든요. 그래서 원래 어저께 새벽에 끝난 미국장 끝나고 나서 반도체 장비업체들 있잖아요. AMAT, 랩리서치, 칼텐코 얘네들도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가담을 하면서 메모리가 좀 더 나왔었는데 그러면 얘네들 실적 잘 나오겠죠. 그러면 그것도 우리나라 주시장이 좋겠죠. 아날로그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애플에 부품 주고 반도체 관련된 거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나쁜 게 없네요. 하나가 있죠. 불확실성 있는 거. 그게 가장 큰 거 아닌가요? 그거 다 좋아도 불확실성이라는 게 딱 던져지면 심리가 아예 꺾여버리는 불확실성이라는 게 뭐냐면 류허브 총리가 지난주에 다음 주에 추석함산렬 이전에 대면 협상하자 중국에 와서 그다음에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 대표나 얘네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대편이 없어요. 일주일이 흘렀는데 그렇죠? 바쁜가봐요. 그런가? 네.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중국에서 요구를 했는데 안 간다. 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금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매물이 나올 수가 있겠죠. 아니면 이제 간다는 것만 나와도 월요일날 화요일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월요일날 화요일날 예정돼 있을 건데 월요일날 화요일날 얘네들이 만나가지고 또 치고 패고 싸움하진 않겠죠. 추석함사절인데. 그쵸? 패피하게 마무리해야죠. 패피하게 마무리해야죠. 보통 얘네들 같은 경우는 미국은 목요일날 휴장이고 금요일날 반장만 열려요. 보통 이제 그러면 다 놀러 가거든요. 그렇죠. 휴가 쓰고. 그러면 연휴 기간 동안 이러는데 긴 연휴를 앞두고 중국 한번 갔다 오는 것도 괜찮죠. 미리 가기 위해서 늦추거나 뭐 이러진 않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갔다 왔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고 뭐 치고 패고 싸움하진 않겠죠. 뭐 그렇다라면 기대인 거죠. 그거는 희망. 희망인 거고 기대인데 만약에 그 부분만 시장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다음 주는 악재성 재료보다는 호재성 재료가 상당히 많은 안주다. 그러네요. 거기다가 미국이랑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이번 주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물론 이제 외국인 매물 때문에 가장 많이 빠지긴 했지만 다른 나라들도 별로 주춤주춤했거든요. 그렇다라면 다음 주에 경기 개선세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해서 반등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조금은 긍정적으로 강세장을 좀 예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현재 마감 상황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코스닥 지수는 0.26% 5포인트 때 상승하며 2,100성 회복하며 2,101포인트 2,101.96포인트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지수 0.33% 2포인트 때 하락한 633포인트 선에서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내일장 마감 전략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은 서상현 팀장님과 함께 심수빈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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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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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